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오늘의 개발자 용어모음집의 오늘의 단어는 엣지케이스입니다. 엣지케이스란 무엇인가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엣지케이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개발자가 이야기하는 엣지케이스란 이런 것이다를 이야기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정확한 정의와 쓰임새를 알고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엣지라는 건 가장자리죠. 그래서 엣지케이스는 무언가 앱,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시나리오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엣지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해피한 케이스겠죠.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 앱 사용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앱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겠죠.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로그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무엇? 여기서 보면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거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즉,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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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하나의 사용 시나리오인데요. 그 사용 시나리오의 끝부분 중에 굉장히 희박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실패의 케이스라고 얘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앱은 인터넷이 당연히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개발할 때 항상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혹시 인터넷이 엄청 애매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인터넷 연결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가 요청을 날리면 응답을 최대 시간이 90초 있다가 주는 거지. 그럼 사용자는 지금 앱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인터넷이 안 되나?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인터넷 연결이 아예 안 됐으면은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라도 뜰 텐데. 이런 케이스죠. 지금 여기서만 봐도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케이스와 안 되어 있는 케이스 두 개인데 그것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의 케이스 더 끝부분 굉장히 희박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응답이 오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엣지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맥락에서 사용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케이스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거죠. 인터넷 연결의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야. 연결이 되어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무조건이야.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라 되어 있는데 이걸 되어 있다고 부르기도 굉장히 애매할 만큼 느린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케이스.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보통 엣지 케이스로 많이 엣지 케이스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디까지 커버해야 할까요? 진짜 인터넷이 느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막 개발을 한다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0.001% 아니면 뭐 10명, 20명 이렇게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를 모두 커버해야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은 사용자지만 대신에 엣지 케이스를 커버하긴 해야겠죠. 왜냐하면 엣지 케이스를 경험하는 사용자는 지금은 인터넷 연결이지만 로그인 문제로 갔을 때는 네이버 아이디와 카카오 아이디가 같은 아이디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앱에 그 두 개로 다 회원가입을 했어요. 아니 네이버와 카카오 혹은 구글 이런 걸 다 같은 아이디로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한 아이디로 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엣지 케이스입니다. 엣지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커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회원가입 단계 혹은 비밀번호 찾기 아니면 휴면 회원 계정 돌리기에서 버리겠죠. 탈퇴하겠죠.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이 엣지 케이스를 커버하지 못하면 엣지 케이스를 접하는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큰 불만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이탈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든 결과물은 이 사람들이 잘 썼으면 아니면은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으면 이라는 방향으로 대부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앱이 종료되었을 때 앱을 다시 켰을 때 임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전 저장 내용을 불러올까요? 이런 장치들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건 엣지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나 모를 엣지 케이스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쉬운 거 그리고 당연한 거 그 케이스로 개발을 합니다. 에이 누가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폰 4S로 앱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4S는 지금은 지원이 중단됐지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핸드폰을 누가 씁니까? 라고 하지만 쓸 수 있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엣지 케이스도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그 엣지 케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좀 엣지 케이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시각 세계에 대한 감사합니다.